안녕하세요 알약농작입니다 오늘 영상도 또 울칭이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울칭이 밥 먹는 모습하고 크게 얼마나 크는지 보여드리고 저번주처럼 영상 좀 한번 돌려보고 생물들 다양하게 그 다음에 토마토프로 먹이 먹는거 저번주에 못 보여드렸잖아요 이번주에는 보여드려야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보자 일단 울칭이가 많이 컸어요 하지보자 다 도망가네 그냥 맨손으로 잡는게 은근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저번주에 비하면 또한 몸무게로는 10배 나갈거 같은데 진짜 많이 컸어요 저번주 영상에 비하면 이렇게 기울어지는 애들은 아픈 얘가 아니라 가스가 찬겁니다 이 시기에 특히 가스가 많이 차요 앞다리 나오는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공기방울이 생겨가지고 저렇게 기울어지는 애들이 많구요 지금 이렇습니다 하고 먹이를 먹을건데 바로 먹이를 먹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냉장으로 먹이를 변경하는 날이라서 냉장에 대한 반응은 좀 약할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먹여 보자구요 울창이들 많이 컸습니다 자 오늘 먹이를 먹이는 알파 브랜드 냉장이에요 국산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국산을 애용하고 싶어서 히카리 쓰던거를 알파로 바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기에는 히카리게 제일 좋겠네요 이게 뭐 일본제품이라서 뭐 그런거를 떠나서 그냥 좋아요 이게 쭉쩡이가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입자 크기 색깔 뭐 이런거 그 다음에 심지어 포장 하나하나까지 이거는 보세요 제가 일단 시험용으로 한번 쓰고 남은건데 어 이게 히카리거는 지퍼팩이에요 이렇게 조금 쓰고 다시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건 다시 못쓰고 또 쓸데없이 너무 두꺼워서 잘 부서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편의성도 히카리거보다 떨어지는데 어 뭐 품질조차도 떨어지는 아 좀 아쉽죠 대신 장점이 하나 있다면 히카리거보다 싸요 자 지금은 이걸 막 새기려고 먹이는게 아니라 어 먹이 반응을 점점 이끌기 위해서 하는거에요 지금 먹이를 실장으로 먹이다가 냉장으로 바꾸면은 좀 안먹는 애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어 애들이 이 먹이에 적응을 해갈 수 있게 해주고요 점점 먹이의 양을 늘릴거에요 지금 이 시기엔 그래서 애들이 좀 살이 빠져있죠 일단은 그래도 애들이 이제 점점 냄새에 맞고 어 반응을 하려는 것 같아요 애들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막 바닥을 들기 시작하잖아요 이 팽미놀칭이가 대부분 바닥에 가라앉은 먹이를 먹고 살기 때문에 냄새가 나면 바닥을 들는 행동을 먼저 하는데 그래도 좀 더 예민한 애들은 위로 올라와서 뜯어먹기도 해요 어 살짝만 지나면은 막 몰려질 것 같긴 하네요 애들 지금 움직임 보니까 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들 죽은거 아닙니다 그냥 가스가 찼을 뿐이에요 그냥 가스가 찼을 뿐입니다 색깔 이쁘게 나오겠다 얘네 자 이제 먹이 아래로 하나 둘씩 몰려들기 시작하죠 이게 녹고 나서야 애들이 이제 먹이 반응이 나와요 뭐 나중에 이제 냉장에 적응이 완전히 끝난 이후에는 안 녹아도 다 물려들어요 근데 지금 시기에는 좀 녹아야 좀 더 물려지는 게 있고요 옆에 한 조갈이 떨어졌던 거에는 애들이 아직 안 물리네요 어 슬슬 찾았다 아직은 냉장에 익숙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도 먹어요 색챙이가 워낙에 먹성이 좋다 보니까 처음보는 먹이한테 미친 반응은 안 보여줘도 그렇다고 안 먹지는 않아요 한 녀석이 위에 올라와서 뜯어먹고 있네요 이렇게 좀 먼저 뜯어 올라와서 뜯어먹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지금 대박 얘들이 분주해지고 있고요 냉장에도 은근히 반응이 좋은 먹이에요 실지렁이만은 못하지만 실지렁이는 좀 사기 아이템이고 냉장은 그 바로 아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뭐 그 정도는 잘 먹는 먹이죠 그리고 냉장이나 실지렁이나 둘 다 비싸요 물론 냉장은 살 맛은 가격은 맞아요 실지렁이는 못 살 가격이거든요 진짜 비싸거든요 얘들이 좀 지루해지는 것 같으니까 좀 떨어지는데 도움을 줄게요 이렇게 한 곳에 떨어지게끔 하는게 얘들한테는 안 좋아요 이게 먹이가 널리 퍼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청소하는 제 입장에서는 좋죠 하고 이제 좀 떨어진 소가리를 얘들이 하나씩 하나씩 먹기 시작하죠 예전에 올챙이 키우는 얘들만큼 미친먹성은 나오진 않네요 이게 냉장이의 질에 따른 차인가? 옛날에 영상 제가 올린거 보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옛날에는 냉장 이렇게 뿌려두면 미친듯이 달려버렸거든요 얘들이 물론 얘들이 지금 냉장 적응기인건 있어요 오늘부터 냉장을 먹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 해도 이렇게 반응이 약하진 않았는데 예전에는 국산제품이 아니라 히카리 제품이나 아쿠아포닉스 냉장을 많이 썼다보니까 아쿠아포닉스래요 어디? 무슨 포닉스였는데? 아쿠아포닉스는 저거 재회의 기법이고 이름이 생각나네 아무튼 다른 브랜드꺼 냉장을 쓸 때는 엄청난 반응이었는데 반응 좀 약한게 혹시 냉장 때문인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마 그러진 않을거에요 아쿠아포닉스는 적응기가 끝나면 다 몰려들기 시작할거에요 아직까지는 그냥 냉장이 어색해서 안먹는 걸로 하구요 일단은 조금 이후로 넘어와 보구요 그동안에 다른애들 한번 보여줄게요 자 언제나 이쁜 오네이트 한쌍입니다 얘는 이번주에 오네이구요 수컷이에요 세육장을 예쁘게 보면 한데 여기 높은데 올라가기도 하고 여기 동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 팽레임 특징은 뭐 웬만해선 잘 안 움직이죠 이렇게 그래도 저는 넓게를 꾸미고 최대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걸 좋아하기는 해요 얘는 암컷, 시컷 둘다 플레드급 아주 베스트급 하이퀄리티 오늘이구요 그만큼 비싸게 데려오긴 했으나 뭐 제 마음에 들면 좋은걸요 얘들도 조만간 추경을 끝내면은 브리딩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종종 번식할때가 다 말씀드리는데 제가 키워본 울챙이는 바로 분양을 하고 제가 키워보지 않은 울챙이들은 분양을 안한다고 말씀드리는데 오늘의 토핑의 울챙이는 제가 키워봤기 때문에 나중에 번식이 되면 걔들은 바로 분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귀하디기한 찐토마토 친구구요 저번에 먹이 먹는거 못보여드렸잖아요 보여드릴게요 토마토 부룩이 은근히 핀스피딩이 안되는 종류인데 뭐 얘는 됩니다 그쵸 바로바로 받아보죠 아유 이빨아 얘가 2년전에 중성체급으로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완전한 상체죠 잘 받아 먹죠 아유 이빨아 저는 이렇게 잘 받아먹는 개귀를 보면 기분이 좋아요 통화기를 살짝 시원하게 마법 뿌려주고 아유 이쁘죠 아 찐 토마토 프로입니다 아유 물갈아줘야겠다 사료 받아먹는 아 우파루파들이구요 아울러트 사료도 잘먹는 애들이죠 이렇게 아유 이놈의 물은 뭐 더러운 물은 아니에요 지금도 근데 제 만족도를 못 채울 뿐이죠 저는 맑은 물을 보면 기분이 진짜 좋아지거든요 이 정도면은 맑은 편이나 그래도 기분이 좋아진 정도는 아니네요 이번에 여기는 물관리가 상당히 잘 됐어요 물이 상당히 맑아요 이 정도면은 진짜 선방하는 거구요 아 저기 멀리서 보면은 이제 하나둘씩 물려지네요 이게 반응이 진짜 느려요 이게 적응기 여서일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보면은 그냥 냄새가 천천히 퍼지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을듯이 쓸데없이 두꺼워서 그 잘 안 퍼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좀 퍼진 속도가 느리나봐요 물에 닿는 면적이 얇고 넓은 것보다는 좀 낮으니까 좀 물의 면적에 닿는 양이 적으니까 어 그런 것 같구요 뭐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입니다 이제 물에 퍼지기 시작하니까 얘들이 다시 물려드네요 일단은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어 예를 도 이제 한 일주일 뒤면은 하나둘씩 개구리가 되겠네요 자 일단은 예를 분양은 아마 이번주 수요일까지 영상 올라오는 주 수요일까지만 할 것 같구요 그러니까 영상 올라갔고 한 3일 정도만 더 할 것 같구요 그 후로는 개구리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하니까 올챙이를 데려가고 싶으신 분들은 서둘러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분양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자면 올챙이 한 마리 2만원 세 마리 5만 5천원 여섯 마리에 10만원입니다 아주 예쁜 애들이 태어날 거에요 자 일단은 여기가 이제 영상 맞춰보도록 하구요 아우 운동을 하다가 와가지고 숨이 차니까 영상 템포가 빨라지네요 하 자 여기까지 알량 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